달고나 커피 50번만 줬고 가. 애들이 되게 숱진 않아. 야! 가봐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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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! 연장이 생겨! 아유, 요새 이렇게 피근해. 막내 할머니 진짜 너무 부럽다. 어? 달고나 커피? 그래, 내가 지금 단 게 땡기는데. 1대 1대 1? 400번? 아유, 우리 할머니 팔 아픈데? 뭐 줬으면 저게 까만 게 노랗게 된다고? 아, 회사에 칸이 있다, 칸. 오! 어? 달고나 커피. 막내 할머니가 이거 해보자. 어? 하시면 될 것 같아. 뭐? 같이 안 한다고? 아니, 인터넷 좀만 더 쓰면 안 돼요? 인터넷 할 때가 여기밖에 없어. 선물이에요. 아니, 같이 안 한다고 했다. 자, 얘가. 삽삽하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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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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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이렇게, 이렇게. 단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시간이 없어. 오! 뜨거운 물을. 져서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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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하구요. 48, 49, 1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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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. 잠시. 400 넘은 거 같은데? 이붓동. 같이 할 애들을 찾자. 아, 이거 혼자 못 하겠다. 아, 막내 할머니 된다고 그랬는데. 그 graduates 내가 이름이 뭐야? 논키즈 개찬아 ben. 먼저 artic 게af 달고난 코iff 분. 나 팔 너무 아파네. 그저mie 인지 지나가네요. 백 Uhun 백.. 장애ang 백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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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겠어요. 궁금한데 몇 번 정하면 되는지? 저희 위팽 들어보셨어요? 타이틀이 위팽이야? 네. 그래 그러면은 내가 빨리 배울게. 얘가 막내예요. 얘가 막내야? 네. 막내 아닌 거 같은데. 막내 왔다. 세 입. 세 입. 아 괜찮은데? 아 550번 몇 번 정했어요? 70번 정도 정했어요. 야, 얘네가 그냥 다 하겠는데? 야, 얘네 되게 숙진하다. 아니. 아니야, 갈게. 구독. 엄마, 할머니 오빠 만들고 있어. 금방 하셨어요? 뭐 애들 시키면 금방 하지. 야 야 밥도 나중에 또 가끔 오라니까 진짜. 아니 근데 제가 잔들어가지고 답변 못했어요. 아 괜찮아. 자꾸 부은 게 보이시죠? 아 예쁘네. 야 이제 나랑 더 비슷해지네. 그만 먹어. 안녕하세요. 페이퍼 하트입니다. 페이퍼이. 안녕하세요. 전소가. 아 네. 30번만 전소가. 아 네 했어요. 어 진짜? 네. 야 몇 번 한 번은 그냥. 전 천번 했어요. 내가 아까 500번 했는데 안 돼서 올라온 거야. 야 그러면 고치고 싶은 말 해. 첫눈 남아 내 노래를. 아 진짜. 어 쉬.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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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랄라. 랄랄라. 우와. 너무 잘했어 땡지야. 그래 그래. 나 이거 또. 오케이 오케이. 또. 어. 진짜. 또. 랄랄랄랄라. 랄랄라. 우와. 웃었어. 즐거웠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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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너희 이거 먹으면 안 돼. 바보더라. 뭐야 뭐야. 침이 들어갔어. 우와. 가까워서 본 거 아니야. 진짜. 뭐 안 먹었어. 아니야. 너가. 야. 안녕하세요. 너무 귀엽죠. 뭐야. 그렇죠. 무서워. 뭐야 뭐야. 뭐야. 저기. 연장 챙겨. 저게 빅톤이야. 저게 빅톤이야. 저게 빅톤이야. 저게 도안세라고 붙거든. 맨 왼쪽에. 저게 좀 변명. 저게 나랑 비슷하네. 일단 제게 팔다리가 길어갖고 이걸 잘 적겠다. 찌개사님. 빅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 이제 여기. 모닝커피 할래? 뭐예요? 이거 만태고 나. 오오오. 만들어 봤어? 아니요. 만태고는 줘야 된다고. 저으면 저을수록 뭐가 달라져요? 이게 굳어진대. 근데 이게 네 커피야 커피. 아유 승관. 져서 빨리. 아니 근데. 콘서트 하지마 땡지야. 아니. 산아. 팬싱론 니가 딱 내 스타일인데 반맛이다. 아 그러면 야. 승관아 니가 해봐. 잘해. 잘했어. 우리 각자 하나씩 만들어볼까? 아 오케이. 오케이 쉽지? 구독. 되게 간단해. 이거 이거 카누 있잖아 이거. 자 이게 세 숟가락이야. 어? 아니 PPL 아직 저기 안 들어와. 민지 형 혹시 모르잖아 이렇게 해서 PPL 들어올 수도. 커피 말고 찍고 싶은데? 어. 야 너희 들어오면. 얘기해줘라. 야 두 당 5만 원씩만 나한테 나눠줘도 얼마니. 수빈아. 네? 오늘 다 네 친구들이니까 그냥 막 해도 돼. 하고 싶은 말 막 해. 그래. 준비 됐어. 야 솔직히. 빅톤이 있는 건 수빈이가 있으니까. 오오. 맞아. 우리 병풍이야. 야. 이게 약간 유튜브 특허업인데? 특허업 하고 싶다. 하하. 또 한 잔 하고 싶다. 우유. 우유? 우유. 우유가 어디 있는데. 근데 원래 시작하면 이렇게 우유야. 아.. 아니야 아니야. 혈탕이야? 아니.. 우리 대비가.. 혈탕을 조금 넣으면 잘 안 긁는 거 같아. 야. 가자. 야 너무 막 혜택한 말이야. 어어. 야 너무 정치한 것이지? 그래서 승우야 지금 붙인 듯이 젖어야 되는데 이거 깔끔한 편이야? 안 나 또 깔끔한 편이야 그치? 붙는 거 있잖아 이거 내리고 있더라고 너 오늘 나머지 공부해야 될 거 같은데 국방을 시켜주는데 일로 시켜줘 승우야 너부터 칭찬 릴레이를 할 거야 자 오른쪽 옆 사람 칭찬을 해봐 시작 태준아 왜? 오늘 너 참 재밌는 거 같아 귀엽네 어 친구야 그래 승우씨가 팔아파 어 팔아파 힘내 파이팅 파이팅 승우야 너 1등이야 니가 진짜? 진짜로? 야 얘 1등이야 뭐야 얘 빅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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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나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저거는 꽤 있던데 세탕 엄청 많이 넣으니까 들어도 돼 오 예스 그러면 한스가 이제 승우한테 오버한다 오버한다 좀 남겨 넣어야지 믿는다고 하더라고 항상 세심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대견해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 우리 오늘 마지막이야 나와 하나 어 여기서 여기서 살아 여기서 살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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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겨 넘겨 이렇게 이제 수빈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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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수빈이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애교하는 거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의연하게 하는 모습 보면서 형은 대견했다 어? 어? 야 수빈이가 애교 담당이야? 진짜 애교 많은 거라니까 일단 실직 애교 애교 왕 애교 킹 애교 부릴 때는 세준이가 딱 애교 부리고 승식이가 웃을 때 애교가 나와 오 미소 전사 미소 전사 나는 땡지야 어 너는 그냥 나 꺼 나 꺼? 나 꺼? 나만 알아본 나 꺼 한세야 승희님 좀 도와줘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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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라니까 이 정도로 넣어도 되나? 10% 넣어야 돼 얘는 이제 그만 해야 돼 이거 먹겠어 완성한 사람은 써바이브 3번씩 가면 되나요? 나 좀 도와줄 거야 나 이런 손바이브 3번 지금부터 맘 먹고 한번 최대한 빨리 그냥 빨리 해볼까? 하나 둘 셋 그냥 이거 왔는데? 그러면 너네 지금 밥을 시켰는데 밥이 왔나 봐 밥 먹고 있으면 내가 이거 후식으로 갖다 줄게 오 진짜? 이게 맛있어 근데? 나도 안 먹었지 얘들아 나 사실 되게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랑 같지 않는데 같이 완전 안 되겠지 않아? 얘들아 굳이 괜찮아 국밥 식어 빨리 가 다음 주에 오면 저 끝방으로 와서 이제 병찬이 데리고 와 제발 아프지 말라 그래 아 맞아 맞아 자주 아파던 니가 최고야 야 얘네 진짜 재밌는가 봐 저희 얘네 안 사는데요? 야 근데 요새 너네 노래 뭐 하냐? 파울링이란 노래야? 파울링? 파울링이 찐빗이니? 늑대가 아니고 무슨 노래인데? 늑대야 너네가 너무 귀여운데? 늑대 내가 늑대야 하이에나 같은 수락 알려줘봐 한 번 불러줘 다시 널 놓치지 않을 거야 널 이렇게 안아서 우린 영원히 함께 다시 널 놓치지 않을 거야 다시 널 놓치지 않을 거야 널 이렇게 안아서 우린 영원히 함께 와 이거 되게 좋다 아름다운 선수 이제 진짜 가 같은 거야 오케이 시작 아름다운 눈을 뺐어 어디든 걷게 가 하나 둘 셋 넷 아름다운 눈을 뺐어 어디든 걷게 구독 애들 너무 좋아하겠지? 이렇게 세팅해서 딱 가져줘 응 너무 좋다 야 지들이 만들었는데 생선한 내가 내는 거지 뭐야 아름다운 눈을 뺐어 어디든 걷게 내 안에 널 가볼 테니까 야 대사 아이고 얘들아 이름 있어 우와 가져가면 돼? 어 내가 만들다 보니까 되게 예쁘게 그거 만들 때 막 이렇게 이렇게 아아 아아 그렇게 되죠 우와 어 내 거 먹어 그치? 너도 약간 아까 설탕 그렇게 아이고 재밌었어 어 야 이제 난 야 이제 밥 먹어 왜 이렇게 맛 없어? 세준이 형 거는 이 설탕이 짜잘짜잘하게 여러 개가 들어있고 이건 덩어리 큰 게 하나 더 들어와 그냥 알갱이가 같이 무슨 탑뚜컵처럼 내가 담아따가 깜짝 놀랐어 한세포 이건 먹으면 안 될 거 같아 나는 빨리 굳히는 게 목표였어 다 목표가 달랐어 응 세울 게 맛있을 거야 어우 진짜 맛있어 되게 입자가 고와 원래 질어야 된다 해가지고 오오오오오 달지도 않고 괜찮아 내가 다 청소하는 데니까 아 맞아맞아 야 야 택포 들어가 사라졌어 야 거기 다음 주에 내가 생각해볼게 너네랑 놀고 좀 피곤할 것 같아 야 아깐 안 한다네 다 나 개무시했잖아 니네 왜 그러고 있냐 야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왜 다 이러고 있냐고 나의 민 민 너에게 주는 땡지의 마음이야 민 민이니? 네 내가 달고나 차를 600번 줬어서 만들어줘 다 달고나 도피해요? 어 저 주려고 하는 거예요? 어 맞았어 민아 민이니 어 진짜네 민아이가 지금 아직 맛있다 이거 약간 전문가 냄새 안 나? 어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나 진짜 열심히 해줘 저 형들 거 마오 이건 좀 괜찮아? 간이 맞아? 간은 맞아요 알았어 내가 기억해도 돼 나는 더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나 얼른 갈게 네 MC 잘 봐 항상 바라보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민이가 내가 이제 간편해졌나 봐 네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네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아 잠깐만 내 정말 좋아하는 거 어 김보가 맛있을 때 먹겠습니다 안녕 안녕 어머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따라와봐 저기요? 어 그거 들고 와 먹던 거 따라와 아름다운 눈을 걸어서 어니도 못 가 야 너 또 장난이 있어 세준이 형 거는 이 설탕이 짜잘짜잘하게 여러 개가 들어왔고 이건 덩어리 큰 게 와 멍돌아 그냥 달거리가 같이 타표 카페처럼 야 내가 담다가 깜짝 놀랐어 흐른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너의 그 눈물 마친 나 같아 괜찮아 울지마 너도 나와 왜 와 아 아